밀려놓으면 돌려주면 되거든요 양이 차갑고 딱딱히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나오네 지금 안나오니까 나중에 다 차면 한가닥 한가닥 옮겨요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굿 이리 나오면 되죠 아니 이리 나오면 되죠 네 잠깐 뭔데요 저 이마가 너무 느리고 네네 다시 할게요 괜찮아 보이네 응 돼 그래 1분 후 1분 후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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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